안녕하세요, 포키예요 오늘은 짜파게티에 대왕 고추튀김 가져왔구요 겉절히 파김치까지 같이 먹을게요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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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한입에 다 먹으려고 했는데 한입에 한입에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한입에 먹어서 먹어야지 아이쿠아 한입에 먹으러 가고 싶어야됬 아이쿠아 아이쿠아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 달콤할moon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고춧가루 아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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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었습니다 안녕